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보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외우면 무조건 개이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릴 꿀표현은 바로 refer to인데요. 자그마치 지난 최근 12년간의 수능 속에서 8번이나 등장한 표현 반드시 알아야겠죠? 딱 10분만 10분도 안걸립니다. 여러분들 딱 10분만 딱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랑 딱 이 refer to 제대로 딱 알아가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모든 refer to를 다 해석할 수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출발할 텐데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촬영시간 오후 1시인데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및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함정이 있죠.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26일 즉 내일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의 성탄 인사를 26일에 보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날에 딱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성탄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기원을 한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refer to 들어가도록 할게요. 짠! refer to 첫 번째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를 지칭하다. 뭐뭐를 읽혔다. 오케이? 언급하다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무엇무엇을 지칭하다, 뭐뭐를 읽혔다라고 외울 때 더 많이 적용이 잘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를 참고하다에요. 근데 아직 참고하다 자체는 수능에 나온 적은 없으나 얘는 잘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받으실 일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제가 예문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칭하다, 읽혔다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2017 수능이고요. Duration refers to the time that events last. 그랬어요. 자 Duration 하게 되면 지속시간이죠. 지속시간은 지칭합니다. 또는 읽혔습니다. 뭐를?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 꾸며주고 있죠? that events last. 행사라고 하지 말고 사건. 사건이 지속되는 그런 시간을 지칭합니다.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되시겠죠? 응. 그리고 여기서 that은 참고로 관계부사용법의 that이라는 거. 그죠? 왜냐하면 뒤에 완전 문장 나왔습니다. 주어동사인데 last가 자동사. 지속되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죠. 네. 관계부사용법의 that이라는 거. 특히 이제 관계부사 that을 언제 쓰냐면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막연할 때 있죠. 그냥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막연한 the time. 막연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 관계부사 우리가 배운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어요. that도 관계부사용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끝. 잠깐 그냥 30초 문법이었고요. 다시. refer to는 아무튼 읽혔다. 지칭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2011 수능. Habit Diversity. 하게 되면 서식지 다양성이죠. 서식지 다양성은 읽혔습니다. 뭐를? The variety of places. 장소의 다양성을 읽헐어요. 근데 어떤 장소예요? Where life exists.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장소의 다양성을 읽혔습니다. 끝. 서식지 다양성. 이 꼴은 이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장소의 다양성.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fer to. 지칭하다, 읽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fer to asb라는 표현이 또 잘 나옵니다. refer to asb.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를 b라고 읽혔다. 또는 a를 b라고 지칭하다, 부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보여드립니다. 일단 간단한 예문 보여드리고 실제 수능 기출 보여드릴게요. I refer to the strategy as a double-edged sword. 그랬어요. 나는, 자, refer to asb 떴죠. 자, 시작합니다. 나는 그 전략을 double-edged sword. 양날검이죠. 나는요, 그 전략을 양날검이라고 부르고 지칭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양날검이라고 하는 건 장단점이 혼재한다라는 거지.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 네. 자, 근데 요건 능동태죠. 수동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전략을 양날검이라고 부른다. 이거 말고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우리말로. 그 전략은 불린다. 양날검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나에 의해서는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요. 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 strategy is referred to as a double-edged sword.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운다.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뭐뭐라고 지칭된다. 오케이. 자, 그 전략은 불립니다. 양날검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refer to as, b가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2016 수능이고요.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라고 불리운다. 자, 갑니다. 긴 문장이에요. frequently, 빈번하게, this complex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senses, 이니까. 자,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무엇 간에? 다양한 감각 간에. 우리 보통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있다라 그러죠. 그쵸? 그러면 이 다양한 감각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은 is an inappropriately referred to as taste. 자, 부적절하게도 맛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왜 부적절한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비록 뭐이지만 그것이 should be better called flavor perception. 그것이 향미지각. 맛지각이에요. 향미지각이라고 불리는 편이 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스트라고 불리운답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향미지각으로 불리는 게 더 나은 거냐? because it uses multiple senses. 그것이 다양한 그런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감각.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시랑 여기서 이 시 가르치는 것 각각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거죠. this complex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senses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다양한 감각 간의 상호작용을 원래는 향미지각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그죠? 왜냐하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이라고 잘 불러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아니, 무슨 맛이냐면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왜 먹을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맛을 느껴. 맛, 맛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맛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미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본다, 눈으로 본다. 이것도 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음식에서 나는 냄새도 나의 맛에 관여가 되고요. 또는 어떤 촉감, 우리 식감이라 그러죠. 그럼 씹을 때 그 식감, 이것도 나의 맛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사실상 맛이라고 하는 건 그런 복합적인 감각이 다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맛이라고 하죠. 근데 테이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지. 그냥 센스 오브 테이스트, 미각.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한 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오감이 다 같이 상호작용을 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향미지각이라고 불러야 하지. 테이스트라고 부르면 부적절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refer to asb. a를 b라고 부르다. 수동태 표현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무엇무엇을 참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when you set pay. 임금이잖아. 돈. 당신이 임금을 설정할 때. 즉,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you can refer to the minimum wage. 당신은 일컬을 수 있다. 좀 어색해요. 당신은 참고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을요. 그죠? 그치? 사장님으로서 이제 내 직원들에게 월급을 어떻게 줄까? 라고 할 때 최저 임금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뭐 그걸로부터 조금 더 드린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최저 임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올해 최저 임금이 8,350원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줄 것인지 그것보다 더 드릴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표현 중에 without reference to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거든. 참고 참고. 명사형으로 물론 언급 지칭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참고란 뜻이 돼. 그래서 뭐뭐에 대한 참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무엇무엇과 상관없이란 뜻이 됩니다. 자. 수능에 나온 적 있구요. 자. 근데 이제 수능에 나왔는데 2016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이 많이 길고 한 문장으로 탁 와닿질 않아서 제가 좀 쉬운 문장으로 준비를 해본 것 뿐입니다. The emergency nurse can treat minor injuries without reference to a doctor 그랬어요. 응급 간호사죠. 응급 간호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상들을요. 근데 뭐 없이? 의사에 대한 아무런 참고 없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와 관계없이 간호사도 응급 간호사라면 사소한 부상 정도는 알아서 그냥 치료를 해도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를 거치지 않고 치료해도 돼. 이런 얘기.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refer to에 대한 부분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뭔가를 지칭하다. 뭔가를 읽혔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지칭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수동태 표현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우다. 그리고 다음 뜻 무언 무엇을 참고하다. 그 다음에 without reference to something 하게 되면은 무언가에 관계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아웃이 빠졌어. 그럼 with reference to야. 그러면 무언 무엇과 관련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without이야? 뭐뭐에 대한 관계없이 끝. 그렇게 보시면 끝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물론 with reference to는 아직까지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without reference to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refer to를 다 정복을 해버렸고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또 외무게 시리즈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즐거운 성탄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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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